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립스콘은 레어카인드와 재유가 콜라보한 신상 컬러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오버스머즈 립 틴트 6컬러입니다. 자세한 리뷰랑 이전 전 컬러 발색은 아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주시고요. 간단하게 제형을 알려드리자면 도톰한 벨벳 타입의 립이에요. 부드럽게 발리는 대신에 딱 붙어서 유지되는 타입은 아니라 벨벳 립이 입술을 싹 덮어서 유지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들보들하게 입술을 한 겹 덮어줘서 블러 표현이 예쁘게 되고요. 폭신한 제형감이 블렌딩이 잘 돼서 그라데이션 표현이 쉬운 제형입니다. 오버립을 해도 정말 잘 어울리는 제형이에요. 대신에 단점은 두세 번 덧바르면 겉돌 수 있는 제형이에요. 그래서 얇게 발라서 손이나 브러쉬로 살짝 누르듯이 스머지 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. 이번 컬러들은 기존 오버스머즈 립 틴트에 없었던 컬러감들 위주로 나왔는데 역시나 웜쿨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. 지난번 제가 만들었던 여름 신상들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색감 위주로 나왔습니다. 그럼 하나씩 컬러 살펴볼게요. 그 전에 디스플레이 안내 혹시 잊으셨을까봐 오늘도 살포시 알려드립니다. 그럼 18호 모브피셜부터 볼게요. 라이트한 연핑크의 쿨 베이스 컬러예요. 기존 뮤트 핑크 컬러들을 비교해보면 훨씬 회끼가 빠져있어서 딱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이 좋아할 색감이에요. 딱 베이스 립 같은 컬러감의 연핑크인데요. 흰기가 형광기처럼 들어가 있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입술만 동동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살짝 흰기와 뮤트한 느낌 사이를 잘 잡아서 딱 적당하게 예쁜 쿨 베이스입니다. 저는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되게 쿨톤을 위한 누디 립 같다고 느꼈는데 역시나 위에 모어댄 플럼을 얹어보니까 그라데이션 베이스로 찰떡이더라고요. 정말 쿨톤을 위한 꿀 조합이에요. 두 컬러의 비율에 따라 여름 쿨톤부터 겨울 쿨톤까지 모두 감싸 안을 수 있는 조합입니다. 19호 뮤트럴 로즈는 완전 차가운 컬러는 아니지만 쿨톤을 위한 미지근한 장밋빛이에요. 기존에 웜 쿨이 잘 밸런스드된 장미 컬러 칠린로즈를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차분하고 보랏빛이 도는 컬러입니다. 이 컬러도 정말 예뻤는데 뭔가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와 장미 꽃밭 같은 느낌의 색감이에요. 분위기 있으면서도 살짝 온도가 낮은 그 느낌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미지근 톤이신 분들 혹은 쿨톤 분들 중에서 말린 장미 느낌 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고요. 웜톤에게도 확 튈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발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20호 모어덴 플럼. 정말 플럼과 푸시아를 섞은 겨쿨 브라이트용 컬러입니다. 레드 스코어와 비교하면 플럼 기운이 더 많이 섞여 있어요.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감춰져 있던 푸시아의 형광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. 풀립으로 바르면 플럼기를 좀 더 느끼실 수 있는 컬러예요. 채도감이 있으면서 명도는 좀 낮은 컬러라서 겨울 쿨톤 분들 중에서도 비비드한 컬러가 어울리는 브라이트 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. 기존에 있던 플럼 컬러가 단종되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플럼이 나와서 반갑네요. 다음 21호 웨네버는 차분한 분위기 있는 뮤트 코랄이에요. 코랄로 인기 있던 코랄 헤빗과 비교하면 노란기가 좀 더 빠진 코랄입니다. 정말 청순하면서도 그윽한 컬러예요. 여리여리한 하지만 살짝 밀키한 그런 코랄빛이라서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. 오버립으로 바르면 너무 예쁜 제형이에요. 베이스로 활용해도 좋을 컬러인데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 컬러죠? 제휴가 이 컬러를 계속 진짜 예쁘다고 영상에서 계속 얘기해서 영업당했는데 역시 진짜 예뻤어요. 다가오는 봄에 바르면 분위기 뿌시는 컬러가 될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원픽은 이 22호 솔티드 아몬드예요. 살짝 오렌지 끼가 도는 웜 베이스인데요. 스치듯이 비슷한 컬러들 지나가죠? 비비베이지나 토스트 베이지보다 명도가 낮으면서 좀 더 오렌지 채도감이 감돌아요. 입술 위에서도 살짝 그 차분한 오렌지 누디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. 기존의 웜 베이스들보다는 밀키한 오렌지 톤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라도 부담되지 않은 컬러였습니다. 가을 웜톤 컬러들을 같이 얹으면 정말 예쁠 웜 소프트 베이스예요. 지난 영상에서 23호 머스크 로즈 얹었을 때 다들 좋아해 주셨는데 사실 웨네버랑 머스크 로즈 조합도 되게 예뻐요. 근데 전 이 조합이 뭔가 더 저한테는 잘 어울리더라고요. 너무 예쁘죠? 제 픽의 조합들입니다. 23호 머스크 로즈. 뮤트럴 로즈가 쿨한 장밋빛이었죠? 이건 웜한 장밋빛의 컬러입니다. 기존 칠리페퍼랑 비교하면 비슷한 명도에 색감이 좀 칠리오와 장밋빛으로 달라요. 추천을 한다면 가을 웜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엄청 따수운 색감은 아니라서 더워 보이지 않게 데일리하게 연출하기 좋은 컬러예요. 이 컬러는 파데프리 상태에서 발라도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더라고요. 부담없이 한 컬러만 대충 바르고 싶어요 하신다면 이 컬러를 추천드릴게요. 역시나 전체적으로 데일리하지만 분위기는 챙길 수 있는 색감들이라서 바르면서 너무 재밌었던 레어카인드 신상 컬러들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컬러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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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